네, 지금 몇 시간 뒤면 콘셉트 트레일러가 뜨는 날인데 저희가 먼저 미리 보고 리액션캠을 찍으러 왔습니다 뭐라는 거야? 네, 알아듣습니다, 조금 바로 볼까요? 네 그러면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근이 형 연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잘, 뭐라고요? 소리, 소리, 소리 어, 소리 풀이죠, 이미 자, 세팅 잘 만들었죠 아, 드디어 콘셉트 트레일러 다들 공고 배우세요 저의 기파 연기 네, 공고 배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음, 이거부터 시작하고 오, 노래가 뭔가 아, 드라마지? 네, 맞아요 오, 드라마 이렇게 할 수 있어 오, 이렇게 하면 되게 슬프다, 드라마 오, 태연이 펜 잘 돌려! 아, 펜 돌리는 거 잘 돌려? 어, 뭐야 뭐해, 이 노래? 아, 이 세트 영화가 잘생겼다 와, 한국 드라마 키 지금 패밍이 형으로 와, 이거 진짜 화려한 걸 모르겠는데 다 노래 되게 한국 드라마 같다 아, 드라마 같다 와, 이거 어떻게 아쉽니까? 아, 이거 찍는 거 완전, 완전 오오, 와, 이렇게 된 거 어우, 와 신기했네 우와! 나한테 말해줘? 어 이제 슬슬 안 듣기 시작해 아 그렇네 아니 보면 점점 이렇게 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어 점점 나만 좀 눈 떨어지는 나 어디 갔지? 저 다음 날 보내 아 불쌍해 진짜 불쌍해 진짜 불쌍해 연준이 형 하겠습니다 됐어 되게 즐거워 잘 나왔다 진짜 불쌍해 어떡해 진짜 불쌍해 용기 씨 형님 미안해 용기 잘했어 진짜 불쌍해 보겠는데 어떡해? 형 불쌍해 너무 슬프다 그러게요 뭘 알았다 너무 속상하다 이 거야 렌즈를 봤네 이거 뭐예요? 직상 커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아니 그거 방금 못 써봤는데 저도 몰라요 무슨 거야? 방금 못 써봤는데 진짜 불쌍해 엄청 멀리 있는 게 참 납니다 우와 진짜 실제로도 엄청 멀리 있긴 했잖아 맞아 엄청 멀리지 이거 알아서 돌아가고 신기했는데 이게 다 세트예요 이거 엄청 큰 테이블이에요 철컷 딱 봐도 커브이 이런 게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한 수빈 처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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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테이블도 같이 돌아가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멤버드 이거 고양이 아니에요? 오오오오오 그러니까요 다시 볼까? 무서워 무서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대박이다 그런가 봐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못 보겠어 이게 유사선배기 맞아요 맞아요 가사가 드라마랑 어울린다고 뭐라고 하세요? 모르겠어요 나 안 보여? 나 안 보여? 맞아요 그렇네 야 좀 봐 날 좀 봐 날 보라 모르겠어요 소리 들은 거 같은데 너 때문에 미치겠다나 아니에요? 아닌데 왜 안 들리는 척하지 말라고 잠시만 어? 알겠어요 팬들이 모르겠다 나도 약간 마음 아파 지금 너무너무 마음 아파 지금 정치아 비싸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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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기했네 야 너 너무 불쌍하다 저기요 나 안타깝다 시영님 시영필이니 오오오오오 와 나 서른다 마지막 전에 잠깐 볼 수 있어요 어? 왜? 왜요? 여기? 네 오케이 아니요 뭐야 뭐야 남아서 찍으실 수도 있었는데 맞다 계속 일단 날까 했었거든요 아 안 쓰게 된다고 아쉽군 약간 불쌍하니 엄청난데요? 엄청나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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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아 분들 오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박이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다들 후기 한 명씩 남기시죠? 수빈이의 연기라고 떼는지요? 저 정말로 몰입하게 됐어요 진짜 공감 난 단종이 있다는 생각이거든 약간 노래도 노래고 형 연기도 너무 잘 돼서 저는 보면서 되게 못 먹겠어요 굿, 태현 씨? 오케이, 연준 씨?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로 해주고 싶진 않다 정말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확 헤어졌어 알겠습니다 잘했었는데 잘했어 알겠습니다 잘했네 잘했네요 잘했네요 잘 나온 거 같네요 모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콘셉트 트레일러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콘셉트 트레일러 많이 기대해 주세요 물론 이미 봤겠지만 이게 저희 처음으로 풀리는 공지 콘텐츠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많이 좋아해 주실 거 같네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콘텐츠도 많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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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